많은 부분에서 울컥하고 편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목격자인지 야지인이라고 정우성 배우의 인생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김환길 배우님 답해야 연기가 너무 대단하셨던 것 같고 감동적인 요소랑 재미요소랑 같이 있어가지고 고립도가 굉장히 강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?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